점심으로 점심으로 생각보다 오타인데... 어설프고 자세가 좀 안 나오시는 것 같은데? 우와 실내고 있어. 있지는 않은데? 어 저분? 어? 누가 피칭하고 있어요. 피칭이 뭐야? 이거 이거 던지는 거야? 왼손으로 던진다. 왼손으로 던진다. 왼손이잖아 지금. 야 왼손인데. 야 멋있다 여기. 맞아? 어? 되게 살살 던지는 거야. 아 일부러 살살 하는 거잖아. 저만 제 생각엔 아니었군요. 너무 약한데? 나도 치겠는데? 뭐야? 담아 치겠는데? 잘 못 번져 보이는데? 전력으로 다 하는 것 같은데? 그냥 닮은 사람 아니야? 닮은 사람 아니야? 디딤빨을 더 깊이 짚어야지. 디딤빨 너무 약한 건 아닌데. 나보다 못 더 지는 것 같은데 지금. 나보다 못 더 지는 것 같은데 지금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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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십니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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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류현진 사모님이 나오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진짜 삼고초려가 아니고 삼면초려. 그런데 지금 방금 던지신 거는 원풀기. 네 가볍게 워밍업. 거의 대충 알죠. 저희도 성부욕 좀 강한 거. 뭐 많이 봤습니다. 앉아서 얘기할까요? 그러니까요. 좀 앞으로 갈까? 앞으로 갈까? 너무 많았습니다. 말씀 많이 들었어요. 날씨 너무 추워져서. 오늘이 미쳤어. 아니 잠만 안 입으면 되겠어요? 아니 괜찮아요. 괜찮아요. 뭐 이미 졌어요 다들 나한테. 추위에 추위에 지금. 저는 속옷만 입고 방송하려고. 나는 벗을 준비하려고 들었는데 여기 아까. 아 승부욕이 역시. 승부욕 없는 나만 입어야지. 아 근데 좀 추우신 것 같은데요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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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아니 아니 아니. 아니 너무 뜨거운데 밑에. 뭐 더 좀 드려요? 아니 아니 엉덩이가 뜨거워가지고. 아니 뭐 저희는 뭐 충분하니까. 뜨거워서 못 견디시는 거예요? 안 뜨거워요. 야 사실 우리도 뜨거운데 견디고 있는 거잖아요. 아 그거 못 견디네. 아 못 참는구나 잘. 참을성으로 참을성으로. 아니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. 자 제꺼 제꺼는 더 뜨거운 거 올려주세요. 저 더 뜨겁게 저 더 뜨겁게 엉덩이 익혀주세요. 왼손으로. 아 또 이거는. 아 근데 진짜. 여기는 실내 야구장인 거예요? 그건 실내 연습장이죠. 그러면 여기는 류현지 선수 개인. 아니 아니 아니. 이 정도 할 수 있잖아요. 제꺼는 아니고요. 제보에 의하면 이거를 또. 우리 류 선수가. 왜. 이거 자꾸 올렸다라는 또 소문이 있어요. 진짜요? 어떻게 된 거예요? 그게 제가 미국 나갈 때 포스팅 비용이라고. 임대를 해주는. 해주는. 해주는 조건으로 해가지고. 한 280억 정도. 280억 정도. 팀에. 줬다고요? 줬다고요? 네. 아니 돈이라도 주는 거 말고 팀한테 280억을 줬다고. 그게 무슨 말이야. 무슨 말이야. 이해 못 했어. 제가 처음에 미국 갈 때 LA 다져스로 갔었잖아요. 다져스에서 저를 필요로 해서 임대로 저를 사과한 주 간 건데. 그 금액이 280억 정도였어요. 이야 이게 류현진 사부님의 가치가 선수의 가치가 어마어마하다는 거죠. 진짜. 돈이 안 아깝다는 거죠. 어허. 사부님 하필 우리를 여기로 부르신 이유는? 일단은 팀 분들도 어차피 승부욕들도 강하시고 해가지고. 제가. 심장이 뛴다. 겨울에 운동할 수 있는 거를 같이 하면서. 아 지금. 전지훈련 스타일로. senvy Adri Lords 물 Deswegen도Let Me 같이 심장 뛴다 갑자기. 玩玩ы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. 야 야 야 이거.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. 야 야야 이거. 좋아 좋아. 버텨 버텨 이제. 됐어요. 버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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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. 아 좋아 좋아. 버텨 버텨 이제. 형 우리도 전략적으로 가 버텨 버텨 버텨. 버텨 버텨. 일어났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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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땡겨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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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땡겨